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이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된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신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신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과한 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과한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울 때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엘그나와 한나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나아갔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바로 자카르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두 가지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불임 여성의 단지 한 아들 정도가 아니고 또 한 가정에 주신 은혜 정도가 아니고 사무엘은 어두운 영적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났어도 아기로 태어납니다.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다 아기로 태어나게 돼요. 21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가족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한나가 기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전에 이맘때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잉태를 하였고 만 9개월을 지나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치면 그러면 대략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한 3개월이 좀 넘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영아 사무엘입니다. 새해 3개월 된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을 쓰시려고 해도 아직 사무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원래 남편을 따라 서원을 드려주셨으니 서원제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죠. 그것이 22절이에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왕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먹고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이 얼른 자라기를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을 아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은 여전히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하면서 세 살이 되었어도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실로 여왕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떻다고요? 어리더라. 세 살 남짓다. 나중에 젖된 이후에 사무엘을 보면서 아직 어리다라고. 하나님도 사무엘을 빨리 쓰고 싶은데 어리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십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폭풍 성장한다. 폭풍 성장하게 되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프로모 영상에 보셨습니까? 언덕 위에서 제사드리고 있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번개가 치잖아요. 그 제사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메.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가 기도하거나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또한 맞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기다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출애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막 불을 지져요. 그 불을 지지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모세를 보내셨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갈대상자에 띄워진 이후에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모인 그 어머니죠. 요교배에서 이어서 잠시 길러지고 그 이후에 애교배에서만 40년을 보내게 돼요. 40년 지나고 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라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동족돌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또한 추가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맞지만 누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모세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들을 인솔하여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그의 그릇이요. 좁아서 되겠습니까? 깊어하면서 동시에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되자마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24년을 맞이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올해 작년보다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수아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요셉처럼 다위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 아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속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스 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처럼 몸은 컸는데 생각은 어린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와 강요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탄생을 하게 되면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와 어미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저기에 속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속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저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서점에 제가 가봤더니 종교 분야의 1위가 뭘까? 보니까 뭔지 아세요? 주역이었습니다. 주역 주역 주여가 아니고 주역 거기에 보니까 운세와 인생을 바꾸는 지혜 주역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파악하여 너의 미래를 알려주마 여러분 꼭 좀 사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1위예요. 종교 분야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크리천 중에서도 주역과 또 사주, 팔자 다르긴 하지만 사주와 또한 점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사실은. 충격적인 통계죠. 이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리저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왔다 갔다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에게 어떻게 양떼를 맡기며 그에게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맡기겠습니까? 못하시는 것이죠. 또한 영적 어린아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을 때는 내가 아직 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고리도전서 3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그 그리스원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옛 번성인 육신의 번성과 성령의 번성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원의 모습인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에 따라서 소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돼요. 이 동료 동욕자가 얼마나 귀한 동욕자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 시기심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좁은 시야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왜 좁아지냐면 좁아지니까 자꾸 너와 나만 보이니까 동욕자를 보지 않고 적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넓게 보면 다 하늘나라의 동욕자고 적은 우리의 마귀인데 시야가 좁아지니까 같이 하늘나라의 일꾼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왜 싸웠습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넓게 보면 불레새에서 대항할 수 있는 위대한 장수가 다윗 아닙니까? 그럼 다윗과 연합해서 불레새가 대적을 하면 되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그건 안 보여. 불레새는 저거 제쳐놓고 지금 다윗이 문제야 하는 꼭 내내 인생을 거기 허비하다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쓸 수 없게 만든 아주 악독한 죄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기와 싸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성장했구나. 내가 더 넓게, 더 폭넓게 봐야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시기심을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전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구나.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선생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이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예수님도 성장하셔야 했어요. 태어나신 후에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0절에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채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자라야 했고 강하여져야 했고 지혜로 충만해져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지나갈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셔야 할 잔이구나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 그 시간이 바로 30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30년을 또한 기다리신 것이죠. 쓰시기까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30년이 기다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왜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혹시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을까? 첫 번째 고집이 넘어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고집불통, 불순종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이대로 내가 아직 자라질 못했구나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관계적인 면이나 영적으로나 정처적으나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고 주 안에 머물러서 자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쓰시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숙한 이들의 하나님께서는 다 각양각색 위치에 맞게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머물러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법문에 의하면 어떻게 자라나면 사무엘이 한나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한나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우리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영적 지도자, 영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어머니로서 그의 육신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23절에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주기를 와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기른 것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나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바로 육신적인 영양분을 공급한 역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이제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한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한나 없이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은 늘 요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을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기반을 어디서 잡았을까? 시작은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세 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초를 쌓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고충입니다. 일을 하다가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일을.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길어지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경력 단절 기간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이 길게 줘서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는 그냥 점먹이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는 누구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점먹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폭풍 성장하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불레색 군대를 물리치고 영적인 이 사사기 암흑기를 끝내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맡겨진 그 아이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린다는 것은 단지 아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을 양육할 수 있는 한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프곤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프면, 열이 나면 머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수건을 이렇게 올려놓죠.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올려주시곤 했는데 한 번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누워있었는데 너무 열이 나니까 잠도 안 와요.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건을 올려주시고 제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뭐 그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어릴 적이었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머니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화를 하듯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픈 자에게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에게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라나면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자라나고 또한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가 또한 자라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먹잖아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싹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합니다. 강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단지 성경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했잖아요. 맛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인자하시다. Lord is good.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은 또한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일에 한 부부가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좀 어디서 뱀분 같은데 보니까 작년 5월에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기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 지나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정말 한나와 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작년 5월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임신을 했어요. 새쌍둥이를 가졌어요. 새쌍둥이를. 그래서 이미 지금 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출산 한 주를 앞두고 기도받으러 다시 오신 거예요. 배가 막 이런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두 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시던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을 거야? 그분들이 영원히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한나 기도팀이라고 있습니다. 불임, 난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팀에 이러한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잘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성장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잘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잘하게 한 인생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혼자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셔서 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온 것이고 여전히 저는 잘하고 싶고 여전히 더 성장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 청소년 시절에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사님. 제가 어릴 적에는 어땠냐면 참 부끄러운데 초등학교 주위 예배 끝나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끝나면 바로 도망갔습니다. 친구들과 오락실에 간 거예요. 제가 오락을 좋아해가지고 오락을 하러 도망갔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이 전사님이 저를 딱 붙잤더니 분반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수련회 때에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에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으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다위야 너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의 그 장소와 시간과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너는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럴까? 그러면서 그런데 속으로 한편으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좋으니까 전사님이 하자는 거 다 하죠. 전사님이 글을 써보자. 글을 쓰면 글을 다 학생들이 쓰게 한 다음에 책을 내줬거든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학생회를 하면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어떻게 아이들 신방해야 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다 알려줬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신학교 가서 방화할 때에도 그때도 제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2021년 5월 말에 청빙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그분이 제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미국 LA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메신저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가슴에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이 중1 때에 우리 반에 있을 때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그 얼굴이 떠올랐는지 중학교 1학년 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손하목 저개로 성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 맡으신 거 축하해요. 또다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마음의 기쁨이 오는데 동시에 눈물은 왜 나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저의 영원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영원한 존사님. 지금 안수를 안 받으시고 그냥 존사님 계신데 아 제 인생에 이분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 영어 이름이 뭘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야. 나중에 알았어요. 한글로 이름은 현아인데 영어 이름이 한나야. 아 제 인생에 붙여주신 한나보다. 그 한나 덕분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한나가 있을 때 여러분 자라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뭐 얘가 뭐 하겠나 나중에 아까림 하겠나 싶지만 그 아이가 퍼풍 성장하게 나서 나중에 하나도 말이 떨어지지 않냐 하리라 이런 인물로 크게 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한나처럼 사무엘을 양육하듯이 양육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누구를 양육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만 누리만 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다음 세대를 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격려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저의 평생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줬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한나가 되어서 그런 이들을 이끌어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세요. 21절에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이 서원 제사를 영어로 보니까 To pay his vow 이 엘가나가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한나만 서원한 게 아니고 엘가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사무에를 바치겠다고 이 남편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여서 이 엘가나는 그걸 갚으려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화목제에 보면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갚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바로 갚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대로 하여야 합니다. 서원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십의 일절을 바칠 것이고 제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세김에 머무입니다. 세김에 머물렀다가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그제서야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한 쫓지 않은 일이 이 야곱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10편 15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그 산에 머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서원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10편 15편 1절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4절에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냐고 머물러 있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한나가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젖을 뗀 이후에 제사를 이제 물을 가져가죠. 3년 된 숯소와 그 다음에 포도주와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저 기억나시죠? 그때 울며 기도했던 그 여인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억지로 바친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전부인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를 기다리셨어요. 사무엘을 드리기를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아까 1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몇 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아직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걸 풀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다 풀어주셨어요. 그냥 어떻게 지키셨냐 했다니 아 자기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에게 주실 말씀이래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는 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도 저를 뱃속에서 저를 바쳤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저에게 묻지도 않냐고 그냥 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그릇의 노래 때 고백 간증을 했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목회자로 바친다 정도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내 자녀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이해에서 쓰임받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녀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든 성교사가 되었든 또한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이 없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35절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 누굴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내가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슬퍼한지를 아는 그 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바로 하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들임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게 아니었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보시면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혹시 아까우십니까? 지금 염려가 되십니까? 내가 소원을 지키기에는 너무 희생이 큰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 무엇입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사장사들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 인생을 바치면 내 자녀를 바치면 손해 벌 것 같았어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하나님은 더 배로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운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릴 적에 성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품고 나가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서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서운을 이행하여서 그 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우리의 2024년 앞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믿고 나에게 순정하여 따라오겠느냐 너의 삶을 들이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룰 거야. 2024년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되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 없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금 약정도 드리고 있지만 소원 기도 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응답해 주신 것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원을 이행하여서 사무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성전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에서 또 아버지 청년으로 아비아우미로 그리스의 운전한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리스의 운송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어서 하나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반대의 모습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의 그들아 말이아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원하는 것을 신정하므로 이행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늘과 하늘과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과 하늘 더 나은 주님을 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행복해 보는 삶을 사랑하게 하여 사랑하게 하여 사랑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을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숙하고 더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 이뤘다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볏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릴소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사물과 같이 달과 같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편한 주의 종으로 또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운했던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 하나님 이행하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순정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또한 감사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특별히 2024년 성교원금을 약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위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교생들의 새 힘을 얻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기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 드려진 귀한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주의 환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질병에서 노인을 받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진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모든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남가복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도 성교지에서 하나님 성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교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를 맞이하는 우리 깨어있는 지혜로는 다섯천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용하여 주 없어서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사용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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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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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